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한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손자녀를 오래가기 전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결같은 부모님들의 기원과 행복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 자녀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녀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공통적인 기원과 행복은 바로 손자녀들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손자녀들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최장신 농구선수 서장훈 선수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장훈 선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니 이것저것 마구 살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어렵고 구차한 말을 안 해도 되니 행복하다. 이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죠? 결국 기본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직업과 사랑과 결혼과 출산과 성공과 사회 기여 등이요. 그런데 손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손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산가가 아니라면 일반 사람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어떨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손자녀들에게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 성인식을 보면 남자 13세, 여자 12세 때 밤이 치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친척들이 그 아이들에게 종잣돈을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나중에 훌륭한 경제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자녀한테 한번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증여하면 성년손자녀한테는 5천만원, 미성년손자녀한테는 2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하면 성년손자녀는 1억원, 미성년손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공제가 확대되는 내년에 증여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왜 잘못된 판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1만원짜리 지폐와 5천원권 지폐를 받다. 그러면 어느 것을 집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1만원권을 집지 않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왜냐하면 둘 다 집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다렸다가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5천만원 증여하십시오. 그 다음에 새해가 밝았을 때 1월 1일 날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손자녀한테 1억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손자녀가 과연 자기 힘으로 자산운용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은 요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도 예금금리가 6에서 7% 정도입니다. 굉장히 쉬운 세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땅 짓고 헤엄을 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빨리 그 다음에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자산운용을 한다면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 소득세 15.4%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혹시라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칫하면요. 손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해서 평생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를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손자녀한테 1억원을 증여하고 나서 손자녀가 편하게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여 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을 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가 90%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10% 정도로 소액주주로 해서 가족법인을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에서 투자를 한다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바로 이자 소득세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11%만 내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2억원의 순익에 대해서 11% 내년도부터는 5억원에 대해서 법인세 11%만 내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경감되겠죠. 그러나 개인이 투자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세 등 15.4%는 피할 수 없고요. 혹시라도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가세 최고 49.5%를 피할 수 없다 보니까 투자효과가 반감되겠죠. 법인에서 투자했을 때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이렇습니다. 건보료 등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투자했을 때 세 번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나 가수금이나 전환사체 등을 활용해서 투자 자금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이 법인에 생길 수가 있는데 법인은 모두 법인세 내고 나서 이익 2억원으로 남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두 대주주의 몫이 되겠죠. 대주주 누구겠습니까? 손자녀가 90%, 95% 이상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손자녀 몫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투자했을 때 혜택 네 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가족법인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상속세 재원 마련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법인이 막 성장하게 된다면요. 미래의 자녀들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자산 운영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식, 채권, 펀드 등 기본적으로 네거시적인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AI 투자라고 해서 바로 대체 투자, 미술품 렌탈 투자를 통해서 연팔 프로 기대할 수 있고요. MPL 투자를 통해서 14개월, 40% 투자 수익률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했을 때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증의한 이후에 연팔 프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세 손자녀한테 10년 단위로 1억원씩 총 4회에 증의한다고 봤을 때 세후 수익률은 세금을 계산해서 7%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손자녀 60세 되는 시점에는 무려 30억 4,300만원의 자산가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MPL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손자녀한테 단 1억원만 증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후 수익률 31%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40세 시점만 되더라도 무려 221억 5,300만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단 1억원 가지고 가족법인 투자를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거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손자녀한테 증의한 이후에 가족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손자녀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자녀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